어떻게 생각하던지 난 미안 내 신발 좀 또 관심 없네 내 전도 관심 없네 네 이상이 어준 다른 것도 니가 망했어 똥통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것도 해성공민이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다니 착각이 수줍도 비관져도 개그감들이 소소 니가 족된 것은 니 탓이지 no no 이 노래 듣는 전부 늘음을 개닥쳐서 절고 바퀴 없이 또 질진 난 전세계 소파 어 부치하지 않아 난 flexing 더 전세계 소파 어 다 해 뭔가 하나씩 에이 우리가 여태 하나씩 밥풀이 붙었던 거 전부 신경 안 쓰니 하나씩 떨어지던 것처럼 다 싸그리고 fuck yourself 어떻게 생각해 우리 모두 1위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은 grab me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던지 난 미안하다 내 통장에 영 연 걔들은 청춘을 담보로 한돈 I got a big house big house big ring 뭐든지 가져와봐 줄게 내 black house 비디오 혜택을 받은 새끼들은 나보다 방송을 많이 타고 돈 자랑하는 애 새끼들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냐 싶어 오 오 그래 이제 돈 자랑들은 먹이 없지 오 오 돈베 눈이 급짐해서 나 아깝지 오 오 둥대는 떼되면 알았어들 갈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새끼들 싸가리나 닥채 I don't k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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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 되면은 알 필요 없이 아이돌 음악이 음악이냐는 말들에 넌 줘도 관심이 없지 마지막 선물이 되겠지만 이것 또한 너희들에게는 사치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저 단어 먹고 마치 Oh 어떻게 생각해 B for the 1, 2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은 brand me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던지 난 미안하다 시발식도 관심 없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던지 난 미안하다 시발식도 관심 없는 아